안녕하세요. 엑스웍TV입니다. 6호 태풍 카눈은 8월 4일 금요일 미국 기상청의 예측은 우리나라 경상도와 강원도를 강타하는 모의를 하고 있으며 유럽중기예보센터는 일본의 오사카에 상륙하는 모의를 하고 있습니다. 유럽중기예보센터와 미국 기상청을 중점적으로 하여 6호 태풍 카눈에 대한 예상 진로를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6호 태풍 카눈의 예상 진로에 대하여 미국 기상청의 예측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호 태풍 카눈은 오늘 8월 4일 금요일 오전부터 전향하여 대만 인근 해역에서 다시 일본 오키나와로 방향을 돌려 북상하기 시작하고 있으며 8월 5일부터 7일 다음주 월요일까지 일본 오키나와 나아시 근처에 머무르다가 8일 화요일 오전에는 일본 규슈 가고시마현 인근 해상에 도착하고 있습니다. 그 후 6호 태풍 카눈은 다음주 수요일 8월 9일 저녁에 일본 규슈 가고시마현에 상륙을 하고 있으며 8월 10일 다음주 목요일 오후부터 우리나라의 경상도와 강원도를 강타하고 있으며 서해안 지역까지 일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 주고쿠 지역과 시코쿠 섬까지 6호 태풍 카눈이 상륙을 하는 모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후 8월 11일 금요일 새벽에는 6호 태풍 카눈은 우리나라 강원도 지역에 강력한 타격을 주면서 지나가고 있으며 경상도와 전라도 지역을 포함하여 한국 전역이 6호 태풍 카눈의 강풍 반경 안에 들면서 많은 폭우와 돌풍 등으로 인하여 피해가 속출할 것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 후 8월 11일 금요일 오전에는 북한 함흥시 단천시 청진시를 강타하면서 북상하고 있으며 여전히 한국은 6호 태풍의 강풍 반경 안에서 많은 폭우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8월 12일 토요일 새벽이 되면 6호 태풍 카눈은 중국 만주 지역 창춘시와 하울빈시 주변에 위치해 있으며 한국과 북한에 여전히 계속하여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6호 태풍 카눈으로 인한 빗줄기는 8월 13일 일요일 오전이 되면 한국에는 더 이상 비가 오지 않을 것으로 미국 기상청은 모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유럽중기예보센터의 6호 태풍 카눈의 예상 진로에 대한 예측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8월 4일 금요일 새벽부터 6호 태풍 카눈은 전향하여 일본 오키나와 방향으로 북동 진하기 시작합니다. 8월 7일 월요일 새벽이 되면 6호 태풍 카눈은 일본 규슈 가고시마현 인근 해상에 위치해 있으며 8월 8일 화요일 새벽에는 일본 시코쿠 섬 주변 해상에 도착하게 되며 8월 8일 다음 주 화요일 오후에 일본 오사카에 상륙을 하는 모의를 유럽중기예보센터는 하고 있습니다. 8월 9일 다음 주 수요일 새벽에는 일본 시코쿠 섬 도쿠시마 주고쿠 도토리연에서 콘슈 중부지역인 나고야에서 수도권 인근 시지오카지역까지 6호 태풍 카눈의 영향권 안에 있는 것으로 모의하고 있으며 8월 9일 수요일 오후에는 일본 독부지역인 니가타 아키타를 지나서 동해상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모의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미해군 합동 태풍경보센터 jtwc에서 추적 감시를 시작한 일본 도호쿠 살리쿠에역에서 발생한 93w 아열대 저기압이 6호 태풍 카눈의 예상진로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현재 중국 내륙까지 펼쳐져 있는 아열대 고기압으로 인하여 동쪽 일본과 한국으로 조금씩 전향하고 있는 6호 태풍 카눈에게 미해군 합동 태풍경보센터에서 추적 감시를 시작한 93w 아열대 저기압이 어떤 상호작용을 하여 6호 태풍 카눈의 진로에 영향을 끼칠지를 주의깊게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이 아열대 저기압이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을 밀어낼 경우 태풍이 동쪽으로 더 밀려 움직이게 할 개연성이 있으며 이럴 경우 유럽중기예보센터의 오늘 8월 4일 금요일 예측대로 6호 태풍 카눈이 오사카 인근 지역으로 상륙할 개연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는 6호 태풍 카눈이 북상하면서 열대 뜨거운 열기를 불어넣어 무더위와 열대야가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태풍 이동 경우에 변동성이 있지만 찜통더위는 최소 이번 주말까지는 계속되겠습니다.